안녕하세요. 네티스 반도체 FA를 맡고 있는 이기훈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것은 솔루션 스택 발표를 할 건데요. 금일 발표한 솔루션 스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 중에 어떠한 솔루션, 예를 들어서 미피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관련된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자기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환경과 보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렛티스 사에서 하드웨어 레벨부터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종류의 IP,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으로서 제공해드린 것을 솔루션 스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저희가 센서 AI 2.0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과처럼 AI 기술, 엣지단에서의 AI 기술인가 한마디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센서 AI 기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 스택 솔루션을 처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센서 AI 3.0, 3.1, 그리고 엔비전 1.0, 그리고 센츄리 1.0까지 해서 작년에는 그 엔비전은 인베디드 비전 관련된 저희 솔루션 스택이었었고요. 그리고 센츄리는 하드웨어 보안 관련된 그런 저희가 솔루션 스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스택을 내면서 많은 어워드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는 이런 저희 솔루션 스택을 쓰시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도 점점 다시 그와 걸맞게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AI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전 2.0을 발표하게 됐고 센츄리 2.0을 이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렛티스 엔비전 솔루션 스택 2.0을 먼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전력 FPGA를 가지고 인베드 비전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산업 분야에서 당연히 그 기존에도 안전 자동화 분야에서는 이 인베드 비전에 대한 그 솔루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점 머신비전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내시형 카메라 서라운드 뷰 에이다스 산업용 센서 등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점점 증대가 되고 그거에 따르는 신호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급화된 기술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렛티스 엔비전에서는 그 ISP가 강화된 이미지 신호 처리를 포트폴리오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 의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설교 환경인데요. 이 프로펠이라는 설교 환경 자체가 그 렛티스는 원래 FPGA 회사인데요. 그럼 FPGA는 FPGA 고유의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 언어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대부분의 산업분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은 FPGA 언어보다는 C 언어에 좀 더 친숙하시고 C 언어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렛티스도 그에 걸맞게끔 FPGA를 사용하지만 우리 렛티스 프로펠이라는 설계 환경과 그 리스크 파이브를 CPU 프로세싱을 지원함으로써 그 FPGA 언어를 몰라도 어떤 C 언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보면 솔루션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아랫단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가장 윗단에 있는 맞춤형 설계 서비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모든 유저가 원하는 한 단계 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장 아래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해서 이게 세 장의 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가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유저들이 어떠한 환경에 맞게끔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보드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하드웨어 플랫폼 설명 때 어떠어떠한 보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으면 유저가 원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미피투, EDP를 구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전혀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현할지 모른다 해서 저희가 IP 형태로 IP 코어 형태로 여러 가지 유저가 자주 사용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사용을 하지만 구현이 어려운 부분을 IP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또 소프트웨어 툴은 저희가 뭐 레티스 레디언트 다이아몬드는 이제 FPGA 자체를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고요. 그래서 이 툴을 먼저 있어야지만 저희 디바이스를 컴파일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 툴 안에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디자인 형태로 코드 형태로 또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유저가 코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면 뭐 스스로 좀 더 유저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수정 보안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료, 산업, 로보틱스, 머신비전, ADAS 쪽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맞춤형 설계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지원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네티사에서 지원을 해드리든 아니면 저희 서드 파티를 통해서 맞춤형 설계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솔루션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저희 전체적인 렉티스 앰비전 솔루션 스태그 사용하시면 전체 전반적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앰비전 1.0부터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보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보드들을 위에 보시는 보드들처럼 여러가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보드를 가져다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로스링크 VIP 보드라는 것은 미피 관련된 입력 보드고요. 옆에 크로스링크 NX도 미피 관련된 똑같은 보드인데 저희가 크로스링크 VIP 보드 때는 미피를 지원하는 게 1.5기가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한 레인당 지금은 NX는 2.5기가까지 지원해서 좀 더 빠른 그 위피 인터페이스 원하시는 부분들은 크로스링크 대신에 크로스링크 NX 보드를 위에 올리셔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DP도 당에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입력 보드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 보드를 각각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HDMI 보드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USB 3, 기가비 이더넷, 마이크로 SD 카드 그 다음에 보시면 ECP VIP 보드라는 건 이런 위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보드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 가운데 ECP5 VIP 보드라는 보드가 있어서 입력받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 보드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서 얘가 다시 출력을 내보내준다거나 다시 입력을 보낸다든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보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센서를 저희가 새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니, 아이맥스 시리즈들 두 종류를 저희가 지금 현재 센서를 지원할 수 있는 보드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해당되는 IP 코어나 여러 가지 소프트 튤브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센서 모듈들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하드웨어나 IP 코러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고객들은 손쉽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으십니다. 온세미 센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P 코어인데요. 저희가 디스플레이 처리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컬러 스페이스 컨버터라고 이제 색 면적 변환이라든지 스케일러, 오버레이, 비도 프레임 버퍼 그 다음에 감마 보정, 2D 필터, 그 다음에 중각각 필터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래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ISP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 픽셀 보정이라든지 컬러 필터 어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보정 매트릭스라든지 뭐 톱 맵핑이라든지 감마 보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신호 처리들을 이제 저희가 IP 형태로 한마디로 유저는 이제 그냥 불러서 그냥 드래그인 드랍 방식으로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거나 코딩을 하실 필요 없으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자 이게 IP 형태로 저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또 CSI 저희가 뭐 수신기 그 다음에 CSI DSI 송신기 뭐 바이트 투 픽셀 변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피 관련된 솔루션도 IP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뭐 다신 CSI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에 LVDS를 많이 사용하시는 카메라들 많은데 그러면 LVDS2 뭐 CSI 라든지 반대로 뭐 CSI2 LVDS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IP 형태로 또 이러한 부분은 IP를 이용한 나중에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에서는 뭐 그 디스플레이 포트 뭐 수식의 송순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가비 이더넷이라든지 기가비이넷 비전들을 저희가 IP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리스크5 기반으로 한 지금 현재 레티스 프로펠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그 툴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저들이 IP 코어 같은 거를 이렇게 드러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 레티스 프로펠 안에서 이제 이제 가져다가 뭐 이제 유저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툴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FPGA 관련된 언어를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드러그 앤 드랍 방식으로 GUI 환경에서 유저가 손쉽게 그 환경들을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솔루션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기존의 FPGA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중에 너무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필드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프로펠을 출시한 이후에 많은 필드에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인데요. 그 간혹 IP랑 레퍼런스 디자인의 차이점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IP 코어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특별히 수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유저들이 이제 그걸 이제 드라그아인 드랍 방식으로 갖다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는 걸 한마디로 그런 IP들 결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IP와 IP 그러니까 뭐 난 미피 입력을 받는 IP랑 뭐 오픈 LDI, LVDS를 출력하는 IP가 있는데 걔네 둘을 붙이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디자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피 CSI, DSI2, 오픈 LDI, LVDS라든지 그다음에 N 대 1 CSI, DSI 듀플리케이터 그러니까 뭐 CSI가 카메라가 한 3, 4개가 있다면 한 개가 들어온다면 그걸 DSI 두 개로 쪼개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 LVDS2, 미피 CSI, 이미지 센서 브리치 아까 보신 그 카메라 센서들 있잖아요. 새로 저희가 그 보드 만들어드렸던 그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서브 LVDS로 아직도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에 그걸 받는 AP나 CPU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피 CS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중간에서 저희가 브리치 함으로써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SI 엔데일 어그레게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카메라가 많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뭐 이제 뭐 4개, 6개, 8개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한 8개까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쭉 카메라 이미지를 붙여서 하나의 이미지로 모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나 CPU 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엔데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그레게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4대 이미지 어그레게이션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가상 채널 어그레게이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 채널이라는 거는 미피 인터페이스는 이미지를 붙여서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자기가 아이디를 가지고 보낼 수도 있거든요. 채널은 뭐 나는 채널 0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채널 정보만 바꿔서도 보내도 저쪽에서 받는 쪽에서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처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ISP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소니 제품이나 온세미 제품처럼 새로운 센서들의 맞춤에 최적화된 저희가 그 ISP를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설계 서비스인데요. 저희 네티스 사이에서도 많은 부분을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내놓고 있지만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솔루션을 내놓는 서드 파티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텍이라든지 헬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도 의료 머신비전, 에이다스, 산업, 로보틱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레퍼런스 디자인을 같이 설계를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레티스 IP를 확인해봤거나 레티스 제공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을 확인해봤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딱 맞는 어플리케이션은 없더라 하면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레티스 사에서 제공을 해드리든지 저희 서드 파티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많은 협력사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엔비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솔루션을 가장 단기간 내에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드웨어 플랫폼부터 맞춤형 설계 서비스까지를 지원해드리면서 가장 단기간 내에 저희는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인베드 비전을 위한 엔비전 2.0 솔루션은 저전력 인베드 비전 개발을 가속화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한 솔루션 스택이고요. 지금까지 산업, 자동화, 의류, 컨슈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하드웨어 플랫폼, 더욱 확장된 모듈형 하드웨어 플랫폼 아까처럼 원하시는 이미지 센서를, 원하시는 보드들을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된 모듈형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네티스 프로필 설계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IP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와 저희의 엔드 투 엔드 레퍼런스 디자인과 및 데모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네티스 앤비전 솔루션 스택 2.0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지난 저희가 솔루션 때 말씀드린 마크NX 저희 프레스 리리즈를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티스 사는 점점 지나는 하드웨어 보안에 솔루션을 드리고자 센츄리 솔루션 스택 2.0을 더욱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발표하고 양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를 하기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워치가드 CTO 코리 나크나이너께서는 보안에 관한 새로운 표준 같은 건 없지만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보안 강화가 이제 2021년 이후에 기업들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다니면서 암호화된 공격, 정교한 피싱 공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드웨어, 사이버 어떤 위협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서버 쪽에 치중돼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버와 관련된 산업군들이 이러한 것에 가장 먼저 그 보안에 대해서 지금 규약을 가지고 있고 그 규약을 기반으로 많은 보안 부분들을 지금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서버 분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든지 오토모티브라든지 어떠한 산업용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와 똑같은 펌웨어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릭부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들 많이 쓰시잖아요. 컴퓨터 같은 환경에 보시면 이제 UEFI 환경이라든지 바이오스 등이 보면 워낙 요즘에 극조개가 가셔서 공격하는 머레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미국 사이버사령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해서 이런 트릭부트들을 중단하려는 시도들을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그 관련된 연구원들께서 연구원들은 이제 트릭부트가 그 UEFI나 바이오스 펌웨어를 하우징하고 있는 그 안에 보면 많은 SPI 플래시들이 있거든요. SPI 플래시 칩들이 그래서 그 바이오스 안에 있는 펌웨어를 하우징하는 SPI 플래시 칩들을 노력하고 노리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런 사양업군에서도 그런 SPI 플래시를 가지고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격에 대한 좀 방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2020년도부터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SPI 플래시라는 것은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보면 CPU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디바이스 장치들은 외부의 SPI 플래시를 가지고 그 SPI 플래시 안에 자기 부팅 이미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그 SPI 플래시를 통해서 부팅을 하고 그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SPI 플래시라는 것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SPI 플래시가 이제 공격을 당한다거나 하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팅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점점 보안이 지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차세대 사이버 그 레질런스의 요구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쪽에서는 이 NIST 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PFR이라는 어떤 규약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서 그쪽을 그런 규약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펌웨어들을 아까 말했던 그 SPI 플래시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모니터링을 얼마나 실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 안에 보시는 것처럼 뭐 MCU, 기타 로직, CPU들이 각각 각각 그런 자체적인 자기만의 그 펌웨어들을 그 플래시 하나하나 하나에 이제 저장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팅할 때 각자 다 저기 그 SPI 플래시로부터 펌웨어들을 다 로딩을 해서 이제 각각 부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런 소자들을 저희가 실시 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플래시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걸 얼마나 그 이제 그 인증 그 공격할 때 그 인증 암호화된 인증을 통해서 걔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솔루션 스택을 발표했을 때는 저희가 인증 비트 수가 이제 256 비트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솔루션 스택 2.0부터는 현재 이제 최신 그 NIS를 요구하고 있는 게 384 비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티스사에서도 384 비트를 기본으로 한 인증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소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3개의 소자가 이렇게 보이지만 시스템마다 그 보호에 대한 소자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 있고 뭐 20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소자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에 부팅 전 중 후로 공격을 탐지하고 혹시라도 당했던 그 펌웨어는 저희가 다시 양호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는 것이 네티스사의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거는 NIS를 제공한 PFR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네트워크 기반이라든지 오토모티브 기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점점 아마 이제 그 규격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는 솔루션을 더욱더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렛티스 센츄리 솔루션 스택 2.0의 이제 전쟁의 스택 구조인데요. 보시면 똑같이 저희도 엑소3D라는 그 다음 디바이스와 저번에 발표했던 마크NX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모 보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모 보드를 가지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IP코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툴 레퍼런스 디자인 데모 그 다음 맞춤 설계 서비스 이제 아까 엔비전에서 보셨던 똑같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좀 더 빠르게 우리도 이번에 보안을 한번 저희 우리 시스템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어떤 데모라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구현을 해서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 지금드린 이 솔루션 2.0을 통해서 빠르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 센츄리 2.0에서 향상된 성능은 그 차세대 이제 서버 프로포인스 요구사항이 384비트이기 때문에 저희 당연히 이제 384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팅 시간 전에 인증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4배 더 빨리 저희가 부팅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그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숫자가 두 개의 버스만 그게 SPI가 됐던 I2C가 됐던 어떤 두 가지 버스만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센츄리 1.0이었는데 2.0부터는 최대 5개까지 펌웨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의 소자로 그 시스템에선 5개 정도의 아까 보신 부품 소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복구하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과 2.0의 저희가 이제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그 암호화 성능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256비트, ECC256이나 샤256만 지원했었지만 지금은 384비트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D, SA 속도도 70mm에서 40mm 정도로 저희가 향상했습니다. ECD, 이거 같은 경우는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비트코이나 이더리움 이런데 암호화폐 거래시에 쓰이는 알고리즘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형태도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속도들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SPI 같은 속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새로 이제 지원하면서 저희가 64매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스트리머 스위치는 외장이나 외내장 다 지원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인 것처럼 그 전에 두 개의 버스, 그 다음에 다섯 개의 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까 두 개의 버스 많은 게 좀 헷갈릴 수 있으시지만 뭐 여러 가지 하나의 SPI를 선택한다든지 SPI나 I2C, 다른 버스, UART라든지 다른 인터페이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허용 리스트는 이제 4개의 엔트리까지 가능했는데 8개의 엔트리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같은 반복된 얘기라서 이제 좀 더 친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리스크5 기반의 레티스 프로펠을 통해서 저희가 그 유저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통해서만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IP 형태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손쉽게, 굉장히 손쉽게 저희가 이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저희가 이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실 때도 이와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PGA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불필요하다는 것 이게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보안 솔루션 하시는 분들은 FPGA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FPGA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뭐 센츄리 2.0이라든지 어떤 이런 솔루션을 한 말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렛츠사의 센츄리 2.0은 384비트 암호화로 보안성이 향상됐으며 4배 더 빨라진 시스템 부팅 속도 최대 5개의 펌웨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즉시 사용한 사이버 레지넌스로 점점 더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니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렛츠사 솔루션 스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저희가 렛츠사 엔비전 2.0과 센츄리 2.0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고객분들께서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컨택해 주시면 항상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상태지만 저희가 그 솔루션을 하는 데 있어까지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저희가 레퍼런스 디자인까지 맞춤형 솔루션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저희 네티스사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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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